식사 학버스입니다. 식사 학버스입니다. 식사 학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미전 모임에 계속 나오신 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미전 모임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무인구, 비립빌의 민간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결과 구루를 갖고 있는 현실의 현실의 현상은 자궁도를 진구하고 또 고집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정보가 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 접해서 도불할 수 있다면 즉각 즉각 규칙을 응원할 수 있어서 불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연세기업인들은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도 없고 그리고 작업력도 부족하고 인간과 인맥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정환이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부하수 설명서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추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강대국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가 도약하지 않냐 하면 대한민국이 생평을 수 없고 우퇴합니다. 대한민국이 소비의 통등과 생활의 극도를 조화하면서 경제 도약으로 인하면 대한민국이 생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암시연보임을 만드는 기업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입구 비즈니스를 다 발 하면서 우리가 조직을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자 그런 취지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 우리 삼성주권의 수업연구원 말씀처럼 우보 또 봉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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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자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사회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조직을 잘 훈륭하는 사람입니다. 조직 여러분들 이 아비전노임을 통해서 이 조직을 공유하고 할인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모임의 방향은 우리 회원들이 우선 경제적 이익을 각자 취득하고 경제적 이득을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력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추가로 하는데 동시에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다면 우리 아무선구임은 전국 각 시도별로 배열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고 해외기업인도 해외행공기업인도 많이 우리가 좋은 시간 하십니까 많은 신청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정도 비즈니스 정부를 도완하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그럼에도 안 된다 국가정책이 잘못된다면 우리 아무선 멤버의 힘으로 국가정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선 멤버 우리 국민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민주당 국민', 민주당 민주당 국민의 자체 국민의 하여홍 모임 부당 국민의팀 지수 지수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를 보완하고 이 정보도 조직도 다시 발효합니다. 또 여러분이 있을지 정확한데 대기업과 또 다른 조직의 공유자가 할 것은 우리 아비전 밀도의 주요 인원들이 여러분에게 대한 대기업과 대기업과 업무 진위가 할 수 있는 것을 고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 달하고 손님 나머지로 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이득이 되는 것을 가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보면 억울한 게 생겨요. 인간 종교는 철차만되대요. 같은 곳이 있어도 여우 같은 사람, 동굴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종교는. 여기서 여러분의 아문이 철야하게 살아도 됐고 억울한 게 생겨요. 여러분의 아무여명인들이 영원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사람은 절대 오가니로 부릅니다. 오가니로 부릅니다. 오가니로 부릅니다. 1일 정도 더 많아. 그래서 우리가 본드번호에 안 되면 국가정책도 바꾸고 다른 말리암을 해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받으시기 이 모노를 참고하십시오. 또 주변에 그런 두세 명이 되는 사람은 해산, 수당, 국회 산업식을 같이 참여시켜 주십시오. 또 1년에 한 번씩은 해외 기업인과 해외 기업인들이 와서 압력과 압력이 1년에 한 번 같이 회의하고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매달 창조회에서 한통은 나가봤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안됩니다. 생각하시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기업, 기업 등에 나오시면서 새로 조건을 일어나고 소원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결하게 만나면 같이 해주십시오. 매달 창조회에서 여러분 생활과 생애의 보람팬 5위의 기업을 같이 만듭시오. 어떻습니까?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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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께서 저희 압력 생리기의 압력과 많이 향해 드리기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말씀 드리시오. 이번 교회장님께 축하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